마시는 열대 과일 파인애플은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파인애플의 8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관절염 개선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은 소염 효과가 뛰어나 관절과 근육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파인애플을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을 방지하고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2. 눈 건강 파인애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시력 관련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3. 감기, 기침 해소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은 기도와 부비강에 쌓인 가래와 점액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4. 뼈를 튼튼하게 파인애플은 칼슘 함량이 높고 망간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재생을 도우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 파인애플 한 접시를 먹으면 무기질 하루 권장량의 70% 이상을 얻을 수 있다. 5. 혈압 조절 파인애플에는 몸의 가장 중요한 무기질 중 하나인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칼륨은 중요한 혈관 확장제로 혈관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준다. 혈관이 이완되면 고혈압 조절, 혈전이 혈류를 막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동맥에 쌓인 플라크를 줄이고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6. 소화 개선 파인애플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7. 면역력 강화 파인애플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체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항산화재로 활성산소를 막아 질병을 예방해준다. 8. 암 예방 파인애플의 풍부한 비타민 A, C,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9. 주의사항 파인애플은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적정 섭취량은 작은 컵으로 한 컵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주스로 마실 경우 채소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10. 면역력 강화 10. 면역력 강화òng